안녕하세요 셀트 3호 200주님께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IR팀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셀트 3호 200주님. 첫번째 질문. 북유럽 4개국 수출공신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하는가? 답변.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와 초기 계약 후 현재 추가 논의 중에 있다. 그래서 이게 공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. 2번 의물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공시를 할 의향이 있는가? 물어봤더니 현재 자율공시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. 사측은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겠다.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겠답니다. 여러분. 세번째 질문. 북유럽 4개국 외에 협상하는 게 유럽의 4개국 뿐인지? 답변. 아니다. 현재 4개국 외에도 다른 나라와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. 네번째 질문. 인도나 이란 등 타국과는 협상하는 게 없는지? 답변. 말씀드리긴 없지만 없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. 다섯번째 질문. 승인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계약 공시가 안되는 이유와 계약 공시 시점이 궁금하네요. 현재 애널들이 모두 1분기 헬스케어 실적 부진 전망하는데 사측 입장을 듣고 싶네요. 램시마, 트럭시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적 부진이라니. 답변. 공시는 계약 확정이어야 가능하다. 현재 협의 중이며 곧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. 애널리스트들의 기사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. 1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기다려보시죠. 6번. 레크로나즈 수출 공시가 지금까지 없는데 약의 효과나 당장 수출에 문제가 있는가? 답변. 전혀 없다. 7번. 치료제 관련 미국과 셀트의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생산 부분에 대해 각국에서 오보가 와도 엄청 올텐데 수출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? 답변. 현재 각국과 협의 중인 단계여서 그렇다. 협의가 좀 빨리 끝나서 좀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? 8번. 수출 공시를 나라마다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? 그랬더니 답변이 계약 확정 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. 9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. 선민정 애널리 레크로나즈 판매 가격이 1인당 60만원이라고 떠들어댔다. 떠들어댔죠. 서 회장이 말하길 미국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금액을 85% 수준하고 들었다. 서 회장님 말대로라면 200만원 전후 가격이 되는데 어떤게 맞는가? 질의를 했더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로 가격은 공급계약 체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 가격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다. 선 애널리스트의 가격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랍니다. 여러분. 마지막 질문. 헬스케어 IR 전화기는 왜 꺼져있나? 이렇게 항변을 하셨나봐요. 답변. 그러지 않다.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다보니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항상 켜져 있다. 여러분. 우리 선민정 연구원이 유추한 60만원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랍니다.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